한국국토정보공사 개개인의 취미생활과 여가시간이 더 많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해지거나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맙게 대응 고맙게 대응 고맙게 대응 갔다와서 좀 정신 좀 차려라 몸 건강히 다 해오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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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Ҁ